띄는 곡은 무엇일까요? 여자킬 해주세요 네, 박낙신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십시오 진자의 삶같은 대우 박낙선들이 신분은 고개 넘어가는 게 그루냐 열대 문 문산 방에 걸리기를 하며 술안전의 시안수를 떠나가는 김삿박 방금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경래 가수님의 노래 방랑신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 희망에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 자,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지는 우리 김삿박